여기는 지구, 여기는 지구 지효하고 서준이 들리나? 들린다, 들린다 거기 우주는 어떤가? 너무 편하다, 외계인이 많이 있다 아, 외계인이 많이 있냐? 조심해서 지구로 돌아와라 햄스터들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알았다, 오바 지구에서 만나자, 오바 네, 알겠습니다, 오바 여러분, 안녕 지우하고 서준이, 그게 뭐예요? 우주복이에요? 네, 아니요 그럼 뭐야? 햄스터 집 지붕이에요 아, 새로운 햄스터 집이구나 우와, 햄스터 집이 우주성같이 생겼어 이걸 조립하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다 한번 조립해주세요 와, 완성이 됐다 완성이 되니까 더 우주성같이 생겼어 와, 집을 보니까 쇳바퀴도 있고 여기 뒤에가 은신처래요 이렇게 햄스터가 관을 따라 돌아다닐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관을 따라 올라가면은 위에서 또 햄스터가 쉬는 공간이 있고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 끝에는 물통이 있어요 햄스터가 요리조리 돌아다니면서 재미있게 쉴 수 있는 집인 것 같아 우와, 미로 찾기 같아 그래그래 집 안에다가 톱밥을 좀 넣어서 우리 햄토리하고 햄토리를 옮겨보도록 하자 알겠지? 네! 자, 이게 쇳바가 새롭게 산 톱밥인데요 좀 비싼 거 샀어요 이거 보면은 톱밥이 이때가 굉장히 고와서 작은 햄스터들에게 좋다고 해서 한번 사봤거든요 이걸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 와.. 햄스터들이 지금 서로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가봐요 관을 타면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햄스터들이 과연 올라갈까 궁금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위로 도전하려고 한다! 그래! 내꺼 도전해야지! 올라가! 흰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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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햄스터들이 관을 따라 올라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모양을 약간 바꿔서 옆으로 했어요 아마 이렇게 관을 따라다니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저기 둘이서 저기서 또 놀고 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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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